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냥 연애 나실 생각은 없어요, 그런데 언니 지금 몇 살인지 알아? 내 연애인 뭐... 뭐 할까? 중... 중경대 거 할까? 아니 뭐 할까? 그건 좀 아닌 거 같네. 응 그래 그건 좀 아니야 그래 흰옷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오늘 근데 이렇게 치마 입었어 왜냐면 원래 여캠 옷이 진짜 많은데 그냥 기분이 뭔가 또 그러니까 뭐 다들 오늘 뭐 먹었어? 맛있는 거 먹었어요 여러분들? 나 오늘 뭐 먹었는지 모르겠네 새벽에 라면을 먹고 안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니 허리 몇 센티에 왜 이렇게 얇아요? 그런데 허리 그냥 24? 아 피져먹었어? 단장불고기 오와 맛있었겠네 아 제가 원래 매운 걸 엄청 잘 먹거든 근데 지금 매운 거를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더라고 약간 매운 거 보니까 올라오더라고 자꾸 대고 가실 예정 없어요 예 제가 좀 많이 괜찮아 지면은 그때 갈게요 좀 멘탈적으로 조금 XX지 언니 여행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얘들아 여행을 다니는 거를 엄청 좋아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거의 여행을 가 근데 머리가 복잡한데 여행을 간다고 절대 안 풀려 얘들아 왜 삶을 나만 그런가? 여행을 가가지고 다 잊고 세상과 속세와 인터넷이 되는 곳을 다 절단하고 가가지고 물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뭐 밥을 먹고 막 어 그때는 잊을 수 있는데 더 생각나 XX 거기 말도 안 통하는데 맞잖아 말도 안 통하고 먹을 것도 맛없으면 한국에는 더 맛있는 게 많은데 더 생각나 얘들아 어디 여행을 가 누구 뭐 어떻게 어떻게 하지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익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볼게 내가 이 정도는 어떻게 만족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해볼게 오직 아 아 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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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